신명기 23장 15절 16절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24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종이 만약에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전에 험겼던 종살이를 했던 사단 마귀의 종이었던 거죠. 죄와 사망의 종. 그래서 이 마귀에게 종살이를 했던 자가 이제 주인을 피하여서 도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주인을 피하여서 도망온 이곳은 무엇을 말하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말하죠. 엄밀하게 오늘 신약에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토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할 때 종은 사실상 히브리인이 되어진 종을 말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출애극기 21장을 가보면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출애기 21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 종은 반드시 여섯 해 동안만 종살이를 하지만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되게 할 때 만약에 그가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데리고 나가도록 돼 있고 하지만 그가 상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계속 있기를 원할 때는 귀뚜른 종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신명기 23장의 종은 어떤 종을 의미하냐 이방일지라도 히브리인에게 들어와서 히브리 사람이 되어지고자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차별이 없이 그들도 돈으로 산 종일 때에 살례를 받게 해서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 이스라엘인으로 인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모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종이 6회 동안 성기다가 7제 해에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반드시 7년째에는 성냥함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 성냥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 사단, 마귀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여서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신명기 23장 15절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었지만 다른 자의 종이었지만 그의 주인을 피하여서 내게로 도망온다면 자 그렇다면 이 도망온 이곳은 어디가 되어지는 거냐면 도피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인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피해서 도망오도록 만들어진 그 도피성이 가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종살이 하던 그 주인이 싫어서 여기서는 바로 너에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히브리인이 되기를 원할 때에 그들은 이방인일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냐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인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일 때는 우리는 그 안에서 피할 곳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빌레오면서의 종살이를 했던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를 위해서 쓴 편지 이 편지가 빌레몬서였죠.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오네시모는 종이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종이었지만 이제 그가 바울의 신복이 되어져서 복음 안에서 누가 되어진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은 이방인이었던 자가 히브리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빌레몬도 역시 히브리인이 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히브리인이 되어진 자요. 그리고 오네시모도 역시 히브리인이 되어진 자요. 그렇다면 빌레몬에게 맡겨진 히브리종 그렇게 지금 히브리종의 규례가 6년은 너의 종사를 해도 7년째는 그를 자유하게 놓아주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었지만 빌레몬 너도 히브리인이 되었고 그렇죠. 영적인 히브리인 또 오네시모도 히브리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은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말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자유자가 되어졌으니 너의 종도 이제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닌 너의 선한 마음으로 자유로이 모든 것을 하게끔 하기 위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누구에게 온 거예요?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였던 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육체의 종이 노인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종이 되어지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면 사실상 오네시모에 대한 모든 권한이 빌레몬에게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네가 스스로 이를 자유하게 놓아주는 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유의 법에 의해서 그를 놓아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영접을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내가 노임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내가 나에게 어떤 매임이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매임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면 매임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자기의 손안에 끝까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집착해서 자기한테 묶어두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묶어두려는 것 아니면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옆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인 솔타이가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거에 따라가는 걸 세상말로 집착이라는 단어를 쓰죠.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집착하는 것 서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집착하며 교제하는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솔타이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묶여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와 합하여져서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이 부모를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메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가 장가든 아들에게 계속해서 간섭하는 것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마귀에게 종사리가 되어졌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내 자식이든 남편 아내가 관계를 가졌든 가까운 릴레이션십을 갖는 관계 속에서 그들을 놓여주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솔타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모니 오네시모가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네가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종이야 라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는 나만 자유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그들도 다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그를 메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모니에게 얘기하기를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말미암아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다면 영혼이 그 옆에 있을 때에 이는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종이 아니라 귀뚜른 종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고 오네시모는 그의 육체의 종이었지만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가 귀뚜른 종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 빌레몬과 함께하면서 함께 모든 일을 동역하는데 끝까지 영원히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종을 6년은 너의 종이 되되 7년은 자유하게 하라라는 이러한 귀례를 그들 가운데 준 것이나 오늘 신명기 23장 15절에 만약에 다른 주인의 종이 되었던 자가 너에게 와서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면 너는 그를 압지하지 말고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유하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다른 자들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또한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말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동욕자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를 네가 영접할 때 같은 동욕자로 영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가 되어질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매임의 관계예요. 동욕자의 관계예요. 동욕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너는 돈 벌어와 너는 나를 먹여 살려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매임의 관계가 아니라 아내에게는 너는 아내로서 나를 섬겨야 되는 자리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섬겨 라는 이런 매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된 자나 아내가 된 자나 동일하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종이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어떤 세상의 육체법이나 죄의 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각이 자유함을 얻은 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각각 자유함을 얻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욕자가 되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각각이 귀뚜른 종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의 종이 된 자로서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부부의 관계다. 또한 부모 자식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은 내 종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리고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 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의 동욕자이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관계다. 부모 자식도 그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육체의 종의 개념이 아닌 이제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육체의 예법의 어떤 종의 메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 함께 동역하는 자다 이 말이죠. 자식도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그를 나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면서 그도 하나님의 온전한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 개념이 이제 더 나아가면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또한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목자에게 맡긴 양떼라고 표현하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느냐. 목회자가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들에게 자지우지하는 마치 주인의 행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노임을 받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자이고 다만 그곳에 거하기를 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보냄임을 받은 자유 그 목자의 양무리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양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잘 가리키고 양육해서 함께 동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자유자의 진리인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권위를 사용해서 자지우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부리는 것이 교회의 목자나 양의 관계가 아니라 목자도 바로 이 빌레몬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진 것과 오넨신모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욕자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매임으로 묶어두려고 하면 안 되죠. 이 교회에서 성도가 은혜가 안 돼서 다른 교회로 가면 마치 이 교회를 떠난 자는 저주받은 자처럼 뒤에서 저주하고 그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과 같이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모든 양머리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양머리를 움직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와 함께 동욕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게 하는 동욕자이지만 또 그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때는 그 또한 주께서 그를 옮기시는 것일 뿐이지 언제까지 너는 내한테 매여 있어서 나와 함께해야 되는 자라고 매여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이 되어진 자이다. 그러나 이 종은 자유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거하기를 원하면 그를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해서 그곳에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도 나와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내게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웰컴하고 영접하여서 바올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18절 말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올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고 어떤 것으로도 그를 메이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네시모가 확실한 자유함을 받은 자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사도 바올이 지불하겠다라는 것은 사도 바올이 믿음으로 그를 낳은 아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어떤 영혼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에게 만약에 베푼 것이 있고 요구할 것이 있어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를 올물을 매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도록 모든 것이 속량되어진 것처럼 나에게 잘못을 지어서 그런 것들로 매임이 있게 되어진 자들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빌레모니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다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러한 매임에 놓여져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느냐. 예수 그리스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면 당연히 모든 매임은 다 끊어야 해요. 부모님들 자녀에게 어떤 것으로도 매이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은혜로 나아가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잘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는 자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자유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겠다면 다른 사람도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매임이 없이 자유하게 하신 귀뚜른 종과 같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유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교육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억지로 뭔가를 해가지고 주장하는 것 교회에 예배가 있는데 그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무조건 참석하고 목사님한테 무조건 순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누구에게 순정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 순정하도록 가르치고 예수님의 의의 종이 되도록만 가르친다면 예배 사모함으로 나오게 돼 있고 봉사, 자기 스스로 자의함으로 봉사하게 되어져 있고 말하지 않아도 영혼들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내가 자유하니 다른 사람과의 매임이 없으니 모든 사람과의 평강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갖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했다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억압하면 안 돼요. 그들도 또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누구에게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동욕하는 자입니다. 부부가 동욕하고 목자와 양이 동욕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 동욕하면서 무엇을 이뤄요? 한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는 것. 또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는 것. 모든 곳에 누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거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확장되어서 내 가정에서 더 확장되어서 내 교회에서 더 확장되어서 내 직용에서 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는 이 자유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절대로 어떤 매임이 어떤 억압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각각이 예수님과만 끈이 메어져 있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끈이 메어져 있는 이 끈 이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 그 은혜 사랑 그것밖에는 우리를 메이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짊어지게 한 명예는 가볍다. 왜 가볍냐? 내가 함께 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짊어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도 가볍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미고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종으로 내어주어서 그 죄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내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의에게 내어주어서 의의 종이 되고자 할 때 그 의 안에서 자유하도록 어떤 것도 압지하거나 얽매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 안에 이런 것이 없어야 하고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그 은혜와 사랑만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